하나, 셋 하고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겨레가 네이버 구독자 수 3만 명에 달성했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 언론사 구독하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한겨레가 100만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런 상태를 보내주셨어요. 열어보면 스티로폼이 나오고요. 스티로폼이 나오네. 노란 테이프 보다 나오네. 우와! 되게 멋있게 생겼다. 100만 이용자의 선택, 한겨레. 모바일 메인 언론사 편집판 100만 이용자 구독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부터 네이버 뉴스 보기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네이버 채널에서 구독하기를 직접 눌러서 원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직접 받아보셔야 되는데 저장하기 누르면 밑에 이제 잘 본인이 구독한 언론사의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기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싱싱하고 싱싱한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네요. 오늘도. 100만 명 정말 너무 대단한 숫자네요. 네. 네. 그렇죠. 네이버 구독하기 서비스 100만 구독자 달성된 것에 대해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